근데 그거를 못하면, 운동장 아래서 못하면, 선생님 그게 지금, 그거 돼서 기억이 안 돼? 아이고, 너도 친구도 더 할 수 있는데, 지금 네 실력 다 했다고 생각해? 100% 중에 몇 분이 했다고 생각해? 솔직하지. 아, 왜 그랬어? 아이고, 나 끊어봐. 운동장 들어가면, 게임 들어가면은, 내가 할 수 있는 거, 그런 거, 그런 거 말했잖아. 후회하지 말고, 나와서 지금, 전반에 끝났는데 후회 돼야 안 돼. 그래, 우리 아이고 있어, 아주 귀여워. 후회 돼야 안 돼. 그치? 조금 더 잘할 걸. 그치? 그런 거 없이 후반에는 마음껏, 저도 몰아가는 사람 없어, 그래 그래. 전다고 선생님이 뭐, 수평 내고 그래? 우리 했는데, 어휴을 알지 못하고 대신에 질을 한 후회 돼야 안 돼. 또 아침이 이 날 árider가 안 돼. 그치 양이 안 돼? 그냥, 나. 그러면, 일단, 이런 손에, 이런 거. 난, 이제 이거FE도 안 돼.